안녕하세요. 코리아풍수 진우학입니다. 오늘은 안동의 명문 고택이자 독립운동의 산실 임천각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임천각은 조선중기에 지어진 500년 고택으로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을 지내고 신흥 무관학교를 세운 이상용 선생 생가입니다. 임천각은 선생을 비롯하여 그의 아들과 손자 등 3대에 걸쳐 독립운동가 9명을 배출한 명문가입니다. 이상용 선생은 1911년 전재산을 처분하여 만주 망명길에 오르면서 공자와 맹자는 나라를 되찾은 뒤에 읽어도 늦지 않다 하며 독립운동에 매진할 것을 다짐합니다. 당시 임천각에는 하인이 400명 넘었으나 망명길에 동행한 53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노비문서는 모두 불태워 하인들을 해방시키고 떠납니다. 압록강을 건너면서는 내 목이 잘릴 전정 무릎 꿇어 외놈의 종이 되지 않겠다 하는 결연한 시를 남깁니다. 그러나 임천각은 일제가 중앙선 철도를 논다는 이유로 99칸 집의 절반을 무참히 파괴합니다. 일제는 독립운동 자금을 대고 임시정부 요인이었던 이상용 선생에 대한 감정으로 임천각이 눈에 가시었을 것은 불보듯한 일입니다. 당시 중앙선 철도는 단양에서 나온 시멘트 등의 광석을 싣고 일본으로 가져가기 위한 수탈의 철로였는데 임천각 앞으로 하루 100회 지나다녔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임천각은 하루종일 전기기관차관에 붓는 새까만 내연으로 집 전체가 오염되면서 숨쉬기조차 힘들 정도였다고 합니다. 다행히 집앞을 지나던 철길은 지난 2020년 철거되었으나 도로 등은 그대로여서 예전의 모습을 되찾을 수는 없지만 최악은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천각이 하루속히 복원되기를 수많은 사람이 기원하고 있습니다. 임천각 옆에는 국보 제16호 7층 전탑이 우뚝 서있는데 통일실화시대에 건립된 높이 17미터에 달하는 웅장한 모습입니다. 아무리 짓밟어도 꺾이지 않는 임천각의 역사를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임천각은 풍수적 의미가 다분한 곳입니다. 뒤편에 영남산이 주산인데 산줄기가 안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산의 전기가 용맥을 타고 집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풍수명당은 영주 부석사 안동 봉종사 강릉 오주컨 경주 서백당 괴산 홍명이생가 서산 유기방가옥 등이 그로합니다. 물길을 보면 집앞을 흐르는 낙강과 이마에서 내려오는 동강이 합수되는 지점입니다. 낙강과 동강이 합쳐져서 낙동강이 됩니다. 임천각은 동남행으로 반듯한 안산을 바라보고 자리했습니다. 마치 부석사와 봉종사 안산과 닮았습니다. 즉 임천각은 풍수에서 요구한 모든 구성을 갖춘 명당입니다. 만약 임천각을 방문한다면 집 뒤편에서 산줄기가 안체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으니 그 지점에서 파워스팟 체험을 하기를 권합니다. 500년을 이어온 명문가의 근원적 힘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파워스팟 체험은 집 뒤편 산줄기에 앉아 땅 기운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짜릿한 기운이 전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임천각에서는 숙박도 할 수 있으니 온돌방에서 하룻밤 묵으며 파워스팟 체험을 하면 좋은 기운을 듬뿍 받으니 더욱 좋을 겁니다. 한편 집앞을 흐르던 낙강은 1971년 안동댐이 만들어지면서 수량이 급속하게 줄어드는데 경제력을 뜻하는 물길이 빈약하니 임천각은 매우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 무렵 구선들은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집의 관리조차 할 수 없게 되자 부득이 임천각을 국가에 헌납하게 됩니다. 그런데 2010년 무려 집 아래 보가 만들어지면서 낙강은 풍부한 수량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7년 광복절날 문재인 대통령이 임천각을 언급하면서 280억의 예산을 확보하게 됩니다. 풍수에서 말하는 물길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러한 풍수 환경의 변화로 임천각은 명문고택의 위상을 되찾을 시기가 도래했으니 너블리스 오블리즈를 재현해 줄 것을 기대해 봅니다. 아울러 많은 분들이 명문고택에서 파워스팟을 체험하며 건강한 기운을 마음껏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